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제목은 칭찬듣는 사람, 칭찬듣는 사람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오늘 제목이 칭찬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은 다 개개인이 다른데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이렇게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서 칭찬하면 공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또 주변 사람에게 돌리죠. 그 가진 고생을 다해서 우승한 사람들 이렇게 소감을 물으면 그렇게 고생해서 우승했는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신 분들 감독님, 부모님, 친구들 그런 사람의 덕택이었다고 그 영광을, 그 공을 그런 사람 주변에게 돌리죠. 그래서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구나 참 겸손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듣고 또 이렇게 고칩니다. 그렇죠? 반대부류가 또 있죠. 이런 반대부류는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교만함입니다. 교회 근처에 어떤 분식집에 갔는데 맛이 좀 없었어요. 공짜면 그냥 먹을 텐데 돈 주고 먹는 건데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같이 간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좀 이상하다니까 내 혀가 이상한 게 아니어서 주인한테 이게 좀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벌써 딱 그 정도 되면 눈치껏 딱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뭐 이러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게?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다 먹어봤는데 자기 집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말을 말아야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다들 다시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옳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잘 귀담아댓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잘 새겨듣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죠. 갈수록 성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갈수록 퇴부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옛 아비 마귀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무섭죠? 갑자기 마귀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태생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태생이 교만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알고 있던 내가 내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나를 옳은 나로 잘못 착각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죠. 죄인인 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회계입니다. 회계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 예배당에 있다가 부름받아서 이렇게 본당에 가끔 이렇게 서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 예전부터 저를 알던 분들은 자꾸 제 얼굴을 보고 걱정 안부의 전화가 옵니다. 아니 서 목사님 병 걸렸냐 아프냐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하려고 살을 좀 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과거 50년 동안 알았던 제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제가.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었고 항상 악수하면 손이 따뜻한 사람으로 제 손을 자꾸 잡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복이라는 걸 몰랐고 항상 열이 많아서 겨울을 거의 뭐 북극곰처럼 물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던 제가 저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가 아니고 지방덩어리였어요. 무척 한 몇십 킬로짜리 지방덩어리로 이렇게 내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열이 발산이 안 되니 몸이 따뜻하죠. 손도 따뜻하고 그런데 지방이 쭉 빠진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겉늙어보이고 사람이 좀 애처롭죠. 아 몸은 건강합니다. 피도 맑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추위를 타는 거예요. 내복을 벗을 수가 없고 양말도 뭐 스포츠 양말 두꺼운 거 신어도 발이 싫어서 급기야는 방한화도 샀습니다. 방한화 뭐 털 달린 신발 있잖습니까? 그래야 겨우 겨우로 이렇게 날 수 있고 아니 이렇게 추위를 타고 손도 차가워서 악수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나는 어디 간 건가? 과거에 내가 내가 아니고 지방덩어리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나는 이제 그냥 가죽과 뼈만 나면 이렇게 가죽이 막 움직여요. 옛날에는 지방이 많을 때 가죽이 탄탄했는데 그게 근육인 줄 알았죠. 아니요. 지방이 탄탄 지방도 뭉치면 탄탄한가 봐요. 지금은 이제 가죽이 막 따로 놀아요. 그러나 이제 건강한 지금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교만하면서도 교만한지 몰랐어요. 회계를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면 알게 되니까 끊임없이 회계하게 됩니다.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계하죠.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아랠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구할 것을 주님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 주님 이미 주시려고 하시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교만해 내가 이것을 응답대로 주면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사람을 괴롭힐 것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타락할 것 같으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은 후에 더 겸손해지고 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정직하게 준비된다면 주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니 구하지 않아도 주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제가 한동안 예배당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저 사람 보세요. 누구보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철회 열심히 하고 밤낮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보다 더 세게 부르짖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회계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 중에 회계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자기 의의만 충만한 겁니다. 타고난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보다 기도를 더 잘하니까 더 오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게 의의가 되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막 책망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기도 모임이 막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왜 그렇죠? 회계하지 않아서 회계라는 것은 돌이키고 말씀 닮고 예수 닮는 것인데 회계가 되지 않으면 의의가 올라갑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도 자기 의의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남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다가 쓰시다가 결국 포기하고 버리시는 거죠. 마지막은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회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칭찬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요.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에 따라 은사 주시는데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도구이죠. 도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면 정말 순풍에 돋달듯이 돋담배처럼 그냥 쑥쑥쑥쑥 일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간단히 해결되는지 몰라요. 남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인데 그 중심 마음에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시작된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고맙다 해도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끝까지 쓰임받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돼서 그 모임에서 떠나거나 인정받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했으니 이곳에 있고 여기서 봉사하라 했으니 봉사하는 것인데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낙심돼서 인정받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닌 증거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정말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자기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완전히 그분은 영과 몸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따로 분리해서 사는 인생 같아요. 기도만 잘하면 됐지 설교만 잘하면 됐지 말씀 잘 가르치면 됐지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은혜받았던 사람 그 설교에 그 가르침에 은혜받았던 사람이 그 삶이 그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반대되는 삶을 볼 때 얼마나 시험들고 낙신됩니까 그러니까 막 괴로워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설교 그런 기도를 들으면 막 화가 나죠. 당신부터 똑바로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담대함으로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가르친 것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됩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그의 삶이 곧 말씀이었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라 얘기하셨고 실제로 말씀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친구 되기 위해서 나자지셨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들게 하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디모델을 세울 때도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잔이 이렇게 나옵니다. 4등래 16장 2절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디모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디모델을 아는 사람들이 디모델을 칭찬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 기준은 정말 말씀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택할 때도 그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일곱 사람을 세워야 되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치 않아 않으면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 세상 지혜만 있으면 일은 잘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죠.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식으로 무자르듯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지혜 말씀대로 하는 지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이거나 또는 직분자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칭찬받고 추천받아서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 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는지 계속 또 앞으로도 칭찬을 계속 받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회개하며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칭찬받고 추천받아서 직분을 충성대의 역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이것이 외식으로 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드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 앞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겸손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칭찬한다고 해서 사람을 잘 아부해가지고 인기 투표해서 인기몰이 절대 그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 행하지 못해도 볼 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대신 평가를 해주십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래서 칭찬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교류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와 교류를 해서 나 개인이 교만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교류가 끊어지면 이단들의 특징이죠 독선적인 또 그런 이단적인 교회가 됩니다 늘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교류하듯이 교회는 또 교류와 교회와 서로 교통함으로써 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있는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칭찬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인정받고 평판을 받고 있는지 이 칭찬받는다는 뜻이요 평판이 좋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헬라원 뜻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인정받고 정말 좋은 평판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된다 잘 된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 귀한 봉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겸손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대게 해달라고 다같이 예수여 두범으로 기도하십니다